음악 가능성에 도전하는 열정으로 109년 긴 세월 동안 실용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온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새로운 미래에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학생의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910년 우리 민족의 희망을 품고 건립되었습니다. 109년이라는 긴 역사에 걸맞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 공감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학생의 비전을 최우선으로 전하는 대학,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제국 융위 4년, 1910년. 순종황제의 칭령으로 특별히 전국에 단 두 곳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서울과기대의 전신인 공립어이동 실업보습학교. 진주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주공립농업학교를 설립. 바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저희는 이 숲을 꿈의 동산 주라기 공원이라 부르고 있어요. 이 숲에는 100년이 넘은 나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총 4만 3천여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공중상을 받기도 해서 도심 속의 공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풀은 느껴지시나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5개의 단과대학, 31개의 학과, 그리고 1개의 일반 대학원과 3개의 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100주년 기념관에는 천석 규모의 컨벤션홀, 소극장, 국제적 수준의 회의실과 미술관, 진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까지. 마지막으로 대형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문화, 예술을 선보여 지역혁신선도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강소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용복합 능력을 갖춘 창의공감력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을 저와 함께 찾아가 볼까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전문 지식, 현장 실무 능력 및 창의성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공학과를 필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됨으로써 빅데이터 시스템과 결합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중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공공기관, 기업체, 연구소 등 다양한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추천학과 그 두 번째, 여기는 식품영양학과입니다. 본 학부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가장 전통 있는 학부로서 현재 식품생명공학 전공과 영양학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식품생명공학 전공은 식품의 가공 및 안전성의 이론과 실습 습득을 통해서 영양학 전공은 식품의 역량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이론과 실물을 습득하여 학교, 병원, 기업 및 연구소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과학부는 2017년 산업통산자원부 지원사업인 풀뿌리기업 육성사업과 산림청 산림생명소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에 선정되어 3년 동안 국비 등 3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활발한 연구를 펼치는 동시에 시군구와 MOU를 체결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로 나날이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2년 동안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구마을사업, 2018 소셜벤처 대학동아리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초혁신실험실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억 이상의 발전기금도 확보했습니다. 3D프린팅 경남센터는 우수한 금속 3D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및 기계소재 부품 등의 연구개발 및 제작지원, 일련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 대표기업인 카이의 국산항공기 부품 개발 및 인정체계 구축 사업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하여 항공우주 부품 산업의 기술 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총괄하는 3D프린팅 경남센터는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3D프린팅 기술 확산과 연구개발을 통해 4차 산업을 대표하는 3D프린팅 기술의 메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은 매년 평균 1인당 27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진정한 반값 등록금입니다. 우리 대학의 장학금 수혜 현황은 교내 장학금과 교회 장학금을 포함하여 약 140억 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약 65%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수 신입생 특전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초 합격 최종 등록자 장학금은 학과별 합격 성적 순으로 정시모적 정원의 10%를 선발하여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은 경남 지역의 우수 신입생을 선발하여 5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가 되겠습니다. 풍부한 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여만 평에 가까운 내동 캠퍼스와 기숙사 중공으로 950명을 수용하는 학생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수요와 학년별 진로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 NCS 기반 채용 시 요구되는 직업 기초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는 학생들에게 창업 등 원스톱 진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 대학은 2018년 3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을 연계 통합해 청년들이 따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취업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자 수가 2018년 대비 22%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이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스몰네계 대학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드넓은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점 교류가 가능한 해외여학 연수 지원 사업 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전 세계 대학교와 기관이나 지역 등을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국제적 시각과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진주 관광 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결과 관광지로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중장기 대학 발전계에 비전 2030을 수립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총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혁신 선두대학을 기준으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학노화 바이오 산업, 사회적 가치 육성이라는 4대 기능을 특화시켜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대학의 수시 모집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정시 모집은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서 접수 방법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및 원서 접수 대행처인 진학사와 유웨이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학생의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역대학의 힘, 오늘 첫 시간을 장식해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영상으로 미리 만나고 왔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 위해서 문홍우 차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 전형일 텐데 간단하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수시 전형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대학 입시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죠? 먼저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올해 입시 전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72%인 809명, 정시에서 28%인 320명, 모두 1,129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입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시 전형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수시는 학생부 교과 100%만을 반영하며 자기소개서 및 면접이 없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입시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우리 대학 입시에서 달라진 점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경남, 부산, 울산 지역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로 신설한 전형으로 학과별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 대학이 운영해 오고 있던 야간학과를 산림자원학과 한계학과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 모두에서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교차 지원은 가능하지만 복수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전형의 한 학과만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입시와 달라진 세 가지를 요약 정리해 주셨는데 올해 또 달라진 게 보니까 신설된 학과가 있더라고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학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기술공과대학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공학부를 신설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IT 기술이 진화하면서 사물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대용량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설하게 되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학과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만나보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리적인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리 대학은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진주의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이 기관들에 취업하는 졸업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지역 대학으로서는 매우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우리 대학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취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취업과 관련이 된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신산업 분야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국가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융합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드론과 GPS를 이용한 정밀, 청량과 에너지 시설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토목공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 대응, 기술 교육과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을 하여 관련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취업도 취업이지만 사실 20대 남학생들에게는 군 입대가 빠지지 않는 고민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군 입대 시에 장교로 지원할 수 있는 흔히 ROTC라고 하잖아요. 학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국방부 별정직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교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2012년 학생군사교육단을 창설하였으며 매년 20명에서 25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5명의 남녀 장교들이 임관되었으며 학군단 소속 학생들에게는 기숙사 제공 및 장학금 지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1, 2학년 학생이면 남녀 학생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앞서 혜택 말씀해 주셨는데 혜택하면 무엇보다 장학금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할 텐데 장학금은 열심히 하면 좀 많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 중에서도 등록금이 저렴하고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등록금은 1년 평균 약 377만 원 정도로 사립대학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편입니다. 게다가 장학금은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85만 원으로 등록금 대비 78% 정도를 학생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우리 대학 출신인 고 조우동 선생님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23억 원을 기부해 설립한 조우동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2016년도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집 전형을 신설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매년 1인당 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장학금과 등록금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인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이나 바람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우리 대학은 진주에 있는 10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립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이 싸고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여 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맞춤형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대학의 힘 경랑과학기술대학교 문홍득 교무처장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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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